천년의 신비 홍삼, 국내 최대 국내 유일, 한국인상공사의 새로운 피부과학으로 탄생한 레디사이언스 오브 란. 한국인상공사로부터 엄격하고 까다롭게 계약재배된 육령군 홍삼란 엄삼, 까다롭기로 유명한 211가지 테스트, 입구에서부터 까다로운 검수 절차, 엄격한 보안검색, 특허만 204건, 연구 노문만 426건, 한국인상공사의 홍삼 가공기술은 극비증여 극비, 전직원 7천여 명 중 홍삼 가공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3명뿐, 6년근 홍삼의 진한 에너지를 담은 피부 솔루션, 면세점 입점 브랜드, 출시 100일 만에 매출 130억 돌파, 초등 물량 만개 완판, 일명 안마의 시간에 다스리는 세안우 첫 에센스, 랑 레디진 매직 에센스.